드디어 우리가 여기 왔네요. 어디게요. 여기 어디게요. 안 알려주지 여기는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곳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곳은 산사정원입니다. 산사정원은 산사나무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왜 누가 들어와. 산사춘의 원료가 되는 산사나무는 장미과의 교목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아니 뭔가 우리가 들어오니까 이벤트를 맞아준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딱. 엄마. 뭐야? 엄마. 음. 음 진짜 술 냄새 나 진짜. 진짜 난다. 여기 있으면 취하겠다 진짜. 취할 수밖에 없게끔 나네요. 우와. 뭐야. 여기가 그거래요. 사진 찍는 장소. 저기 들어와서. 봐봐. 내가 찍어줄게. 하나, 둘, 셋. 나 여기 소원 적는 거 있다 아 저렇게 소원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묶었네 소원지에 정성스러운 소망을 담아 항아리에 달아보세요 우와 뭔 소원 쓸 거야 각자 비밀로 할까 됐다 이거 달면 되나 이렇게 우리 약간 낭만 없는 멤버거든요 저희가 남산의 자물쇠 그럼 그냥 낭독할까요 그래 행복하고 웃는 일만 가득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모두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와 사실 별거 아니야 이게 뭐 비밀이야 이런 거 쓰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난 여기 우와 대박 멋있다 됐다 이제 이게 내년에 이루어지겠죠 정말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건강하게 꼭 소원아 이루어져라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초장에 1% 종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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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mam 이거는 감귤주도 있대 대주 감귤이 유명하잖아 우와 이거 맛있겠다 감귤주는 뭔가 진짜 맛있겠다 달고 약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뭔가 귀향 백자 이런 거 술의 종류에 따른 안주 상처림이래 이거 외워놔야죠 우리 탁주에는 탁주에는 술국 선지국 무너스케 약주가 뭔데? 야 이거 있다 봐봐 탁주에 용수를 받아 그 속에 고인 맑은 술을 떠낸 것이 청주래 이게 약이 돼서 그거를 약주라고 한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거 여기다 난 여기 약간 좀 좋다 이렇게 다 있는지 몰랐어 나는 몰라 와 이렇게 그냥 주나 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그거 아니야? 야관무니 이거 오늘 밤? 왜 오늘 밤이에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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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을 화끈하게 보내잖아요 화끈하게 화끈하게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놀자 노래 불러 어이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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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막 이러고 담그고 그러잖아 막 TV보면 그러면 이게 그 담금 한 주예요? 커피에다가 술을 섞어서 도수가 어떻게 돼요? 도수는 3% 정도 아 이거는요? 이거 한 25% 네? 이걸로 마셔보는 이것도 마셔보고 이것도 마셔보고 이거는 아주 한 모금만 마셔보자 맛만 보자 야관무는 몇 도예요? 아니 왜 야 이것도 마셔보고 이것도 마셔볼게요 이거는 아주 한 모금만 마셔보자 맛만 보자 냄새부터 맡아봐야 돼? 어머 어머 이거 대박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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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커피다 이거 미쳤는데? 일단 짠 하고 한 입씩 마셔보는 거야 자 짠 아 이거 큰일 나요 아 아 아 아 너 못 마시는 척 하면서 너 어머니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 한 모금 마셔야 되는데 혀만 냈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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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왜 이렇게 맛있어요? 뭐 이거 팔아요? 이건 팔지는 않고 이벤트 숲으로 안 팔아요? 카페로 제조해서 복분자 술인데 알코올이 지금 똑같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는 다 돕는 술이에요 술을 진짜 못 마셔요 맛있어 맛있어 저는 이제 약간 화이트 와인 느낌 나는 우리나라 약주 드겨볼까요? 아니요 아 네 저 한 번 모르겠어요 아 네 저 한 번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것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저 의자는 없나요 의자에 앉아나요 감사합니다 어? 저 안 취했어요 아니 진짜 안 취했어요 미끄러졌어요 아 진짜 미끄러졌는데 생 막걸리인데요 저 이거 알아요 애주가들은 막걸리 뭐 먹을까? 이렇게 고르잖아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된다고 어머 그래요 음료 중에 아침 땡땡 맛이 난다 어머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거 어머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거 어머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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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맞으신다고 이건 안 맞으신다고 아 또 제가 한 번 광고 한 번 찍어볼게요 아니에요 야 그거 어때 여기서 우리 지인들 사다 줄 술 내기를 하는 거야 음 더 잘하는 사람 그래요 어우 내가 줄 거 같지 어 너 저기 줄 거야 언니 먼저 줘 하하하 진짜 잘한다 카드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 그 너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오늘부터 1일 지금부터 1일 지금부터 1일 지금부터 1일 지금부터 1일 지금부터 1일 지금부터 1일 하하하하 김남주 씨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잘가 근데 이거 솔직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왜 언니 얼굴 빨개졌어요 자꾸 마시지 마 호로록 호로록 아 나 너무 맛있어 우리 감술도 맛있어 우리 감술도 맛있어 우리 감술도 맛있어 나도 그만해 아니 맛있을 거 같아서 고마워 나와 공감 너를 아프게 할 거란 걸 알잖아 너를 아프게 할 거란 걸 알잖아 니 환상에 아름다운 나는 없어 우리 감술이 이랬어 고마워 워 GET A WE OUT OF MY FEED 적다 걸어 오지 마 구이 슬픔에 하기가 고지 그 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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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